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낀 때 그때 당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변이라고 말할 때 당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덮고 있을 때에 당쟁이 이 바다는 당쟁이 입수 전개를 이끌고 결국은 네 격을 넘는다 아 아 아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덮고 있을 때에 당쟁이 판하는 당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결국은 격을 놓는다 격을 놓는다 벽을 놓는다 벽을 놓는다 저것은 별 어쩔 수 없는 별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말없이 그 벽을 그 벽을 격을 놓는다 오른다 오른다 소리가 잘 들어갔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었어 효과가 있었어? 당장밖에 느껴지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흐흐